아 진짜 욕을 안 나갈래. 개놈의 새끼들. 방송 못하게 해킹이 겁나게 들어오네. 해킹하는 장면을 촬영해서 내보내야 해킹이 안 들어오지. 겁나게 들어와. 업로드하는 것도 올려야 돼. 안그러면 얘네들이 다 중간에 지워버려요. 파일도 날려버리고 하도 많이 당해 가지고 이제 그 현장을 이제 잡아가지고 울려 버려야 된다. 이놈의 새끼들. 지금 바로바로 저는 편집 없이 바로바로 그냥 울려 버려. 그냥 이렇게 촬영한 하자마자. 지금 바로 촬영하자마자 지금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식의 주식의 역사 아 주식의 역사가 아니라 봉차트 분석의 역사 봉차트가 예전에 부터 있었냐. 어느 순간 생겼죠. 그게 왜 생겼고 어디서냐. 이게 월가 쪽에서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언제 생겼는지 잘 모르는데 처음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그걸 갖다가 구석을 하다가 그걸 혼자서만 쓰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이 알림이 알려지면서 이게 나중에 적었는데 처음에 봉차트에서 뭘 적었냐면 1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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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흐름을 촛대 모양으로 이미지화 한 겁니다 그래서 캔들찾대라고 하죠 촛대가 영어로 캔들이죠 우리는 그냥 봉 모양에서 봉찾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캔들찾대 스펠링 몰라요 캔들이란 단어는 아는데 스펠링은 몰라요 제가 좀 영어가 짧아요 이게 촛대 모양으로 일주간의 주가의 흐름을 촛대 모양으로 이미지화 한 겁니다 제가 이 전 강의에 봉의 모양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월봉, 주봉, 일봉으로 해서 기념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걸 보시면 되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게 어떻게 생겼냐 누군가가 이걸 하다 보니까 한 주간의 움직이는 주가의 흐름을 한번 이게 뭐냐 이게 촛대 모양으로 이미지화 한 거예요 이거 참고적으로 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천신계에 있는 이게 시세 같은 거 같은 거 이게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캔들 차트가 이게 원래 있던 건데 이제 이 사람한테 꿈으로나 이제 이거를 내려서 보내주니까 이 양반이 이 지구에서 그걸 쓰고 그게 이제 나중에 알려져 가지고 우리가 불편적으로 지금 봉 차트 캔들 차트 분석으로 이제 우리가 널리 쓰고 있죠 원래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일단 미국의 현재 지구는 미국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때 처음에 봉 차트를 할 때 사이클을 한 저거라면 뭘 했냐 한 주간의 일주예요 일주간의 주가의 흐름을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처음에 봉 차트가 중에서 월봉이나 일봉이 먼저 생긴 게 아니라 주봉을 먼저 생긴 거예요 왜 한 주간의 주가의 흐름을 갖다가 한 축적으로 이걸 이미지 데이터화 시킨 게 이게 주봉이에요 그래서 원래 역사적으로 주봉이 이게 역사의 최초의 주봉이 역사예요 왜 그러냐면요 미국에서 나왔고 여기서는 왜 주봉이 우리나라는 급여를 월급을 받으면 월급을 받잖아요 매달마다 받잖아요 월급을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급을 받아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급여를 받아요 미국은 지금도 그러나 지금은 월급을 받나 하여튼 받아요 우리나라는 월급이 이게 기본이잖아요 매달마다 주는 게 미국은 매주마다 주는 게 서양 쪽은 매주마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급여를 줘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월급을 타면 그때 어디다 투자하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게 모든 경제 같은 게 보면 월급을 타는 날짜로 경제의 흐름이 틀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월급 받은 날 저기 거기 쉽게 말하면 저기 좀 약간 좋은 데가 가지고 술 한 잔 돈이 주머니에 월급봉투 다 받으면 우리가 그냥 저간에 그러면 걸쭉하게 이렇게 괜찮은 데 가서 걸쭉하게 한 잔 걸치로 가죠 그러다 월급봉투도 잊어버리기도 하죠 보통 이게 월급으로 우리나라는 월급으로 측정하잖아요 월급으로 측정하면 그때 소비가 언제 많이 일어나냐 월급을 주는 날짜가 다 비슷해요 거의 월급을 주는 날짜를 기반을 해서 모든 소비가 일어나요 모든 시장이 그때 막 급격하게 움직여요 물건이 잘 팔려요 월급쟁이들이 월급 탔 날 왜 소비를 그때 많이 하게 된 월급을 막 탔을 때 미국은 예전에 주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실질적으로 이게 저기 많은 이게 저기 뭐냐 이게 물건 같은 거 사는 결제하고 물건 사는 게 언제 많이 일어났냐 네 주급이니까 이제 저기 한 주가 끝나면 그때 이제 주급을 주겠죠 그러면 이게 프라이데이 인가 이게 그래서 프라이데이 인가 블랙프라이드가 그런가 그럼 언제 이게 보통 주냐 네 그럼 저기 그 뭐냐 토일날 주 5일쯤에 토일날 일을 나는 쉬니까 일주일 동안 이런 거면 금일날 주겠죠 주급을 그래서 프라이데이 인가 그럼 프라이데이 주급을 주면 언제 소비가 많이 일어나 월급 받은 프라이데이 그때 저녁에 술집이나 이런 데서 이제 저기 파티 같은 게 많이 열려요 주급을 받으면 그리고 다음날 토일날이 휴일이잖아요 그럼 그때 소비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저기 밀렸던 장도 보고 하면 그때 토일날 소비도 많이 나고 대부분 소비가 폭발하는 그 저기 시간이 언제냐 이게 하면 주급을 주는 사유에서는 네 주급 주는 그날이에요 그럼 그날이 언제야 프라이데이에요 금요일 그럼 금요일날 저기 봉투에게 또 돈 주급 받고 그러면 가만히 있냐 주머니가 두툼하니까 어디냐 네 저기 좋은데 식당 레스토랑 가고 아니면 가족들하고 외식도 하고 아니면 동료들끼리 이렇게 걸쭉하게 술 좋은데 가서 술 한잔 하게 되겠죠 당연히 친구들 만나서 주머니도 두툼하고 주급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때 실질적으로 모든 소비가 그때 일어나요 한 주간의 소비가 집중적으로 그때 다 일어나요 프라이데이 때 주급을 받게 되면 그쪽에서는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월급을 받으면 월급 받은 날 그쪽에 그때 모든 소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한 달 주기 그 사이클이 그러면 그 소비를 하면 일반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급을 받아서 그 소비하는 날짜에 맞게 물건이 팔리겠죠 시장이 움직이겠죠 그럼 그에 따라 주가가 물건이 팔리면 기업 입장에서 매출이 매출이 그때 올라가겠죠 프라이데이 때 월급 받은 날 그렇죠 소비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그때 수입이 폭발을 하겠죠 또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그래서 한 주간의 그 사이클을 연구를 하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주봉이 먼저 발생해요 그러면 주급 시스템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한 사이클을 서양적으로는 주급을 주기 때문에 한 사이클이 주가 시세 사이클이 한 주의 사이클이 그게 틀려요 주마다 그게 한 주의 그게 사이클이 그걸 갖다가 압축해서 만든 게 우리가 주봉입니다 주봉 차트 그래서 주봉이 먼저 이게 생겨요 최초로 그럼 우리나라는 주봉보다 월봉이 월봉으로 월봉이 더 우리나라만 왜 우리나라는 주급을 주는 건데는 없잖아요 알바생도 월급을 주지 주급 주는 데는 제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기본이 우리나라는 월급이기 때문에 월봉으로 보는 게 더 우리나라는 객관적이에요 왜 노동자들이나 월급 받는 사람들이 월 단위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거에 따라서 그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여요 시장의 시시적으로 그러면 주급을 받는 사이에는 주급의 그 사이클에 따라 맞아요 옛날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 월급으로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다 주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봉이 먼저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급이 아니고 월급이니까 월봉을 봐야 우리나라는 월사이클을 볼 줄 알아요 그게 월봉이에요 우리나라는 주봉보다도 월봉으로 이게 보는 게 이게 좀 이게 더 정확해요 그게 잘 나와요 왜 사이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게 결제가 월말 결제 급여가 나갈 때 월급 기업 입장에서도 노동자한테 급여를 취할 거 아니야 모든 상장 회사들도 그러면 그 월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결제 시스템이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소비 시스템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돼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주가를 볼 때는 월봉으로 보는 게 최고 객관적이에요 일봉이나 주봉 뭐 땀 씨름을 취하냐 이유는 간단해요 원래 주급으로 사이클이 주급으로 돼 있는 나라는 주봉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고 우리나라처럼 월급으로 이렇게 월 결제 시스템으로 되는 월봉을 보는 게 더 객관적이에요 근데 최초로 생긴 게 주봉이 서양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주봉을 우리가 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봉 분석을 한다면 월봉 하나만 분석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최소한 호구는 되지는 않아요 월봉 하나만 볼 줄 알아도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1일 차트하고 1봉 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1일 차트하고 1봉 보는 제가 분석하는 이유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분석하려면 1봉하고 1일 차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외국인 세력이나 여러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죽어가지고 장난치는지 그걸 분석하려면 월봉이나 주봉에서는 그게 잘 안 보여요 어디서 봐야 되냐 1봉하고 1일 차트를 갖다가 봐야 돼요 더 이게 가까이 보면 그 시간마다 시간마다 움직이는 그 저기 시간 분차트 시간봉 분봉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요 작전 세력들의 움직임을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분석하려면 그게 굉장한 노하우와 능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1일 차트 분석하고 1봉 분석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그럼 뭘 추천드리냐 우리나라는 월급 시스템이고 월 단위로 보통 저기 결제가 돼요 모든 게 시스템이 그러니까 모든 시장경제가 우리나라는 월 단위 사이클로 움직여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주가는 월봉으로 보는 게 객관적이에요 주급을 주고 주 단위로 한 나라는 주봉으로 보는 게 객관적이에요 나라마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봉을 보면 오히려 이게 사이클이 되게 잘 안 나타나요 우리나라는 월봉으로 봐서 되게 확실히 딱 나타나요 우리나라는 왜 모든 게 월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하게 되면 월봉이 제일 쉬워요 보기가 분석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밑에 단위로 내려갈수록 보기가 힘들어요 주봉 같은 게 는 우리 여러분들이 주봉 차트 분석을 안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오히려 헷갈려요 월봉 봤다 주봉 봤다 하면 이게 헷갈려요 차라리 월봉 하나만 보고 제대로 그것만 파고들면 이게 딱 보이는데 주봉을 같이 이렇게 양쪽으로 양손에 들고 보잖아요 그럼 신기루 현상 같은 게 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방해가 돼요 아주 고수분들은 그것까지 다 분석을 해요 그 능력이 되니까 그분들은 그게 되는데 여러분들짜리 아마추어분들은 주봉하고 월봉을 같이 양손에 들고 하잖아요 신기루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능력이 안 되잖아요 월봉 하나만 파고 들어가는 거죠 추천을 드려요 일봉은요 일봉은 정말로 이거는 초고수분들이 하시는 게 일봉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월봉은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조금만 가했지만 월봉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일봉은 저도 일봉하고 일일차트 분석을 하는데 지금 저도 이게 분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저조차도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겠다고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최고 이게 쉬운 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월봉을 해요 나중에 월봉을 완전히 마스터하면 그 다음에 자기에 맞게끔 다른 봉에 이거를 넘어가는 걸 추천해요 월봉 기본이 우리나라 월봉을 먼저 볼 줄 알아야죠 왜? 기본을 간단해요 모든 건 월 단위로 사이클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봉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왜 주봉이 먼저 생겼는지 간단해요 서양에서는 주급 모든 결제절개 그거를 주급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주에 따라서 모든 시장이 변동사항이 패턴을 이루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급이 아니잖아요 월급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주봉이 안 맞아요 뭐가 맞아요 월봉이 맞아요 월봉을 분석했을 때 대두리이면 여러분들은 월봉 분석을 안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주봉 분석을 안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하지만 제가 강의는 할 거예요 왜? 나중에 어떤 분들은 이게 필요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분들은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에요 월봉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주식시장에서 호구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여기까지 주봉의 본봉차트 캔들차트의 역사가 처음에 주봉이 먼저 생겼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설명드리기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주간에 적어한 거에는 급여를 일주일 간격으로 주기 때문에 그 시장이 일주일 간격으로 사이클을 이루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 단위로 월급을 안 주잖아요 급여를 안 주잖아요 월 단위로 급여를 주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월봉을 봐야 그게 정확히 보여요 그럼 일봉은요 저도 코수가 되고 싶은데 일봉은요 월봉을 먼저 여러분들이 깊게 마스터하면 봉 하나의 월봉을 먼저 마스터하면 그 다음에 주봉이나 자기에 맞는 일봉으로 그쪽으로도 분석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오히려 헷갈려요 처음에 마치 뭐가 같냐면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사칙연산 중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였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치 더하기를 배우면서 같이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같이 배우는 것 같아요 더하기도 제대로 마스터 못한 상태에서 곱하기 나누기를 이렇게 같이 배우면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헷갈리죠 더하기를 제대로 마스터한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로 넘어가야 더하기 빼기를 기본적으로 마스터를 해야 곱하기 나누기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더하기 빼기도 할 줄 모르는 아이가 자기가 곱하기 나누기도 같이 배우려고 해 그럼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그렇죠 마치 그와 같아요 월봉이 마치 사칙연산 더하기와 같아요 처음에 먼저 수학을 배우면 더하기부터 먼저 배우잖아요 봉 차트에서 봉 차트 분석하면 월봉은 마치 더하기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월봉 차트 분석하는 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 드려요 나중에 월봉을 굉장히 깊게 알고 마스터 했다면 뭔가 다른 데서도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 다음에 주봉과 일봉 다른 봉 분석 그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저도 처음에 이걸 동시적으로 다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게 월봉부터 이걸 분석 들어갔으면 굉장히 쉽게 공부했을 건데 저도 우죽선으로 그냥 일봉 월봉 주봉 하다못해 그걸 세 개를 같이 처음에 분석 들어가 그러니까 헷갈려요 나중에 해보니까 이게 기초 주린 이라고 주인 분들은 월봉 먼저 분석 하는 방법 이걸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강의는 제가 일봉 주봉 월봉 3개는 다 내놓을 거예요 포지션이 사람마다 실력이 틀리기 때문에 주봉으로 넘어가도 되는 사람도 있고 월봉에서 마스터 할 사람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봉 차트의 역사에서 주봉이 최초의 봉 이었고 봉 차트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봉 차트라기보다는 봉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강의만 오늘 다 올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봉 차트 강의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